오늘의 묵상 여호수와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려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래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교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와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교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교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에게 희망적인 보고를 들은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으로 이동합니다. 당시 요단강은 네바논 산에서 녹아내린 눈과 많은 봄비로 강뚝까지 범람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뇌위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교를 따라가면 이스라엘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실 뿐 아니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분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교를 메고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서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넓은 땅을 정복해서 부기와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땅의 죄악을 없애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거센 강물에 거룩한 삶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로 가는 길을 세상에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의 흐름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앞서 걸으십시오.